안녕하세요. 송홍입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원래 쿠팡에서 독서대 구매해서 온 거를 리뷰를 했거든요. 근데 영상 앞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편집하다가 실수로 삭제했거나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것 같은데 아마 삭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다 날려먹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맨날 이럴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충 쿠팡에서 독서대로 구매했다는 얘기였고요. 스티커도 새로 오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크롬이 110장인가 100장인가 80장인가 막 와가지고 그거 붙여서 꾸며줄게요. 하나 부분이었어요. 이 영상 뒤로 이제 편집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은 그런 부분 영상에도 이에 붙여서 올라올 거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엄청 죄송합니다. 꼬박. 영상 아까워 죽겠어. 흐안. 지저분하죠? 방금 집에 와가지고. 모두둠을 이렇게 예쁘게 끓였고요. 돌리면은 스티커가 하나씩 이렇게 있고 테이핑도 다 돼있어요. 위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돼요. 한 바퀴 쭉 돌리면 이런 디자인입니다. 보셨죠? 똑같이 닌자 있는 부분. 이렇게 하고. 앞면이 생각하고. 윗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에 끼워놨어요. 제가 넘어뜨릴까봐. 메롱하고. 그런 체크. 이렇게 끼워놓고. 이건 리뷰라이드. 보시면은. 독서대 2단 탑턱가 있잖아요. 이거 다 꾸며놨놨고. 리뷰를 좀 하려고요. 잠시만요. 일단 집에 와서. 옆구리 이렇게 잘못된 거는 잘랐어요. 가위로. 다듬어줬고. 깔끔하게 테이핑도. 완벽하게 마스터 만듭했고요. 어젠 뭐 어떤. 우유가 상한 것 같아.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쵸. 색깔이. 느낌이 상한 느낌인데. 마셔보고. 아무튼 버려야지. 옆구장은. 독서대 하나. 윗판. 그리고 아랫판도. 테이핑까지 싹 다해놨는데. 또 옆판은. 테이핑은 옆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옆부분이 좀. 붙어있죠. 또 다 잘라내야지. 가위로. 또. 앞면을 보시면. 앞면은 완벽하고. 완성이 나가지고. 깔끔해요. 테이핑 석도되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데. 옆에는 테이핑을 잘라내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독서대 크면 좋아요 여러분. 위에다가. 걸쳐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는 것. 다 부어드려야겠다. 일단은. 옆에 좀 잘라낼게요. 테이핑이. 옆에 깔끔하게 다 잘랐고. 힘들었다. 보시면은. 위에. 실컷이 안 붙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정시키고. 보시면. 여기 위에. 판이 있죠. 고정판.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서. 올린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단독 서비.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면. 이렇게 스티커가 안 보여요. 정확하죠? 이렇게 보고 깜찍하고. 귀여워. 크롬이. 완전했습니다. 빡빡하게 해놔야. 안 떨어지고 좋아요. 고정이 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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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단독 서비 완성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진짜 끝났습니다. 봄이 열어봤자. 안녕. 반짝반짝. 안녕. 뿅. 안녕. 안녕.